지난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포함된 에코프로가 이번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에코프로 자산총액이 지난해 6조 9,350억 원에서 올해 11조 2,190억 원으로 증가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 총생산의 0.5% 이상인 기업으로 공시의무 외에 상호 출자 금지, 채무보증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